마늘을 갖고 있는 동안 폴스텐디 를 쓸 수 없었던 퀸시들은 자동으로 폴스텐디가 각성됩니다. 제대로 열받은 밤비에타 신지의 영모를 무차별 공격으로 파괴해버립니다. 그때 신지를 지켜주는 코마무라 사진 아직도 눈치가 없는 히나모리 모모가 덤며보지만 죽기 전에 지켜주는 감마무라 밤비의 능력은 영좌의 폭탄을 발사하는 게 아닌 영좌를 쏜 것들이 전부 폭탄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가문의 비기를 얻고 인간화 술법의 모습이 된 감마무라 우리 인류로 이族은 생전의罪토나에 죽수도에 빠지지 それでも 죽이게 되지 ソウルソサ이티에 돌아다니던 이族 그罪토나의鎖을 히트時 獣としての罪을 受ける以前의姿에 돌아다니며 絶大な力을 얻을 그術을指して 人家の術 인간화 술법을 얻는 방법은 자기 손에 심장으로 심장을 도려내 심장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새로운 모습이 된 특순천견명왕 포스는 엄청났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회복하는 만에 흑승천견명왕이 공격당하면 당사자에게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미 심장이 없는 감마무라 밤비에타를 쓰러뜨리는 감마무라 그대로 유아바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힘이 다해버린 인간화 술법 부작용이 오는 듯한 감마무라 그렇게 감마무라의 최후는 진짜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된 코마무라를 발견한 7번째 부대장 이바테츠자의 모 한편 폐하의 명령을 받은 하슈발트는 총대장과의 싸움을 뒤로하고 돌아갑니다. 한편 제임스의 응원으로 힘을 회복한 마스크드 마스큘린 순식간에 이카쿠, 임미치카, 슈에이를 쓰러뜨립니다. 슈에이를 죽이려는 찰나 9번대 대장 무구르마 켄세이가 등장합니다. 같이 등장한 3번대 대장 오오또리바시 로즈로 한편 영왕궁에선 점점 각성해가는 이치고 0번대 슈타라 센주마라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천연열찬 파트2 4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파트2 5화에서 만나요. 제작시피 2부에 계속лам fortununts 2부에 계속 늘어 Clapton 1부에 잠시 후 0부에 계속 늘어안 salt 2부에 잠시 후 그것도는